훈하 오늘 드디어 스칼렛 앤 바이올렛 한글판 확장팩 1탄이 출시를 했습니다 스칼렛 EX 와 바이올렛 EX 지금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스칼렛 먼저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닐 포장이 아니구요 이렇게 뜯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커는 1개 붙어 있네요 스티커가 이렇게 1개 붙어 있구요 이걸 뜯으면 됩니다 한 팩씩 까봅니다 갑니다 삐니브 자만칼 잉어킹 바위 가슴 보호대 찌르호크 선인왕 삐따꼬리 하늘아기 하늘아기 장고 사다이사 깜농크 선인왕 삐따꼬리 플로젤 리오르 AR 떴습니다 방이 좀 지저분하네요 개판입니다 또 떴네요 바다 그다 바다에 사는 두더지 대댓네 리오르 바우첼 루차블 홀로카드 루차블 홀로카드 루차블 홀로카드 리오르 찌르꼬 쫀더기 학습장치 찌르비크 찌르비크 떴습니다 부르릉 부르롱 부르롱 미니브 비따꾸리 악비아르 가디안 EX 떴습니다 EX 별반짝이가 요렇게 있죠 굉장히 예쁩니다 질퍼기 바다그다 카르본 사리용 밤선이 악비아르 마포돈 마포돈 하늘아기 비치코트 부르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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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카드 메이컬 찌르비 랄토스 둥실라이드 루카리오 자 이제 빠르게 까겠습니다 올리르바 올리르바 홀로카드 바다 트리오 바닥 트리오 트리오 세마리 개불 질뻐기 모래뱀 구고트 떴습니다 위대한 언니 EX 입니다 코끼리처럼 생겼죠 모란 부르르르름 카르본 카르본 잘 됐네 깜농크 클래스퍼트라 타조 떴습니다 루차벌 루차벌 홀로카드 떴습니다 큰것 떴습니다 반짝이가 스알같은데요 찌르 호크 큰것 뜹니다 캐라덕스 캐러덕스 EXSR 입니다 오우 디자인 예쁜데요 캐러덕스 EXSR 캐러덕스 EXSR 입니다 왕관 쓰고 있네요 스타덕스 스타단에 조무래기 에쏘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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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기 AR 카디나르마 홀로카드 카디나르마 홀로카드 아쿠아르 올리르바 홀로카드 올리르바 홀로카드 도깨 도깨굴 EX 동신라이드 박사의 연구 입니다 첫번째 올림박사 홀로카드 질뻑이 킬리아 AR입니다 아기 굉장히 귀엽네요 킬리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카드 뽑아야 됩니다 바이올렛 EX의 메인 카드가 있죠 미모사 자 이제 메인 카드 뽑아야 됩니다 SR 또는 SAR을 뽑아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미모사 뽑기 도전 캡사이 플라베베 성원숭 요식리스 야도란 홀로카드 피콘 코일 탑리스 스코어빌런 파치리스 시비꼬 야돈 빠모 미모사 트레이너스 서포트 SR 또는 SAR로 뽑아야 됩니다 모토마 홀로카드 두리지 델빌 슬리프 파관돌 우라꼬레 코일 망망이 타렌툴라 피크닉 바구니 떴습니다 미라이돈 EX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이죠 메인 카드입니다 오라티프 스캡사이 야돈 헤라크로스 블라제스 터벅 고래 어떻습니다 홀로카드네요 델빌 글눈에 이상한 사탕 묘두기 홀로카드 파모 블라헤테 완철포 미모사 망망이 AR입니다 머리에 촛불이 달려있는 망망이입니다 머리에 촛불이 달려있는 망망이입니다 슬리프 오라티프 슬리프 도리쥐 떨구새 애썰 홀로카드 터보 고래 레즌드 망키 682 케이블 시티 분떠돌이 망키 떴습니다 파모트 소콘 트레피더 예스입니다 가디 플라베베 무늬벌레 타밀리지 패밀리죠 쥐 네마리입니다 아빠 엄마 새끼 두마리 울퉁불퉁 맷 자 이제 빠르게 까겠습니다 박사의 연구 투로 박사 홀로카드 단풍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윈디 EX입니다 클래피 홀로카드 떴습니다 AR 떴네요 크로 툭 루 에어 이로 쓰면 이젤 엠리 에어 에어 워 에어 스코빌런 떴습니다 빠르모터 홀로카드 전기장품을 쏘고 있네요 해피너스 떴습니다 저승갓숭 홀로카드 소콘 떴습니다 탑레이스 AR 쇼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미모사 나오면 대박 이거 트레이너스 같은데요 플로터 델빌 울퉁불퉁 맷 트레이너스 박사의 연구가 떴네요 미모사 떴어야 되는데 아쉽군요 트로바사 떴습니다 박사의 연구 트레이너스 서포트 SR 미모사인줄 알았습니다 아쉬운 결과네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확장팩 1탄 개봉해 봤습니다 내일은 미모사 뽑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